안녕하세요. 팔레용공원공단계 판배TV의 박판빈 교수님의 가입니다. 2023년 6월 15일자 팔레용공단계 회생 절차와 직접 고용 청구권 사건입니다. 청구는 2023년 4월 28일이고요. 사건문은 2021-229-601 판결입니다. 근로에 관한 소송이고 원고 1부터 6까지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회생 절차가 종결된 회사입니다. 파악이 완성됐죠. 피해사 2개였죠. 원고는 시멘트, 피고죠. 피고는 시멘트 제조회사입니다. A라는 회사는 피고로부터 컴프레셔 보일러 운전 점검 업무를 도구를 받았어요. 원고들은 A 회사에 소속으로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31일 퇴사를 했습니다. 이 피고 시멘트 회사는 2014년 10월 17일 날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고 14년 3월에 인과 결정을 받아서 15년 3월에 종결이 됐어요. 원고 1, 2, 4는 2012년 8월 2일 그리고 2014년 12월 26일 날 2년간 계속 고용 이후에 됨으로써 직접 고용 우무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원고 3은 2016년 8월 13일 날 2년이 만료되어가지고 직접 고용 우무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 1, 2, 3, 4가 직접 고용 의무이 불행했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파견법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사형사업주가 파산선구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는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대통령에게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생 절차 개시가 된 후에 직접 고용 청구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회생 절차가 개시된 사형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러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이미 발생한 직접 고용 청구권은 소멸하고 회생 절차 중에 직접 고용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파견 근로자는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 고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1, 2, 4 중에 12년 8월 2일에 발생한 직접 고용 청구권은 회생 절차 개시로 소멸했다. 그리고 1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것은 회생 절차 개시 중임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 3만 회생 절차 종료 후엔 16년 8월 13일에 직접 고용 청구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 의사를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3만 회생 절차 종료 후에 직접 고용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원고 3만 이용되는 겁니다. 결국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청구권은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이미 발생한 것은 소멸하고 회생 절차 중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법에는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이거를 정당한 이유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넘어서서 직접 고용 청구권이 소멸하고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약간 동의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회생 절차가 종료한 때에 직접 고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또 타당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 3은 회생 절차가 종료한 이후에 딱 직접 고용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인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원고 1, 2, 4에 대해서도 회생 절차 종료가 됐을 때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그때는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행사할 수 있다. 그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조금 이상하고 법의 취지하고 넘어서는 해석을 한 걸로 생각이 들고 오히려 조그도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대법원은 직접 고용 청구권을 회생 절차에서는 소멸해제 불 발생한다고 본다는 것. 이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라는 것까지는 기회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